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범서선바위 신도시 개발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전체 부지는 당초 계획보다 줄었지만, 의료시설과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대거 포함된 최첨단 의료과학 문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 서부권의 중심축이 될 범서선바위지구 개발층 사진이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2021년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 3년여 만입니다. LH가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선바위지구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부지는 당초 183만 제곱미터에서 177만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가 전체 43%로 가장 많고, 도시지원시설과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별 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은 융복합 권역으로 주상복합건물이 집중 배치되고, 업무시설과 방송문화복합시설 부지도 마련됩니다. 선바위지구는 아이키위 좋은 도시를 컨셉으로 태아강과 무수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도시, 유니스트와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 융복합된 의료 R&D 허브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선바위지구 실시 계획안은 1년여 동안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교통과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면 2026년 보상과 함께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국주군이 아이키위 좋은 도시, 그리고 과학과 문화 기반의 최첨단 신도시를 조성해서 울산 서북권 인구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춘 선바위 신도시 개발에 발맞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유니스트 복합 의료타운 설립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제2울산대병원 선바위지구 유치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서은양간 우회도로 개설과 트램 1호선 복합정류장 부지 확보 등 정주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한 서북권 광역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